콜듀 트루말레 해발 2000미터급의 고산입니다. 프랑스 쪽에 걸터 앉은 피레네 산맥에서 가장 높은 고개죠. 뚜루드 프랑스 코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프로 선수들도 오르지만 일반 동호인들도 많이 찾는 고개입니다. 1902년에 어느 날 한 프랑스 여성 라이더가 트루말레 정상을 향해서 배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타 S. 그녀는 프랑스 튜어링 클럽이 주최하는 어필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미션은 끌발을 하지 않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타는 과연 끌발을 하지 않고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을 정복했을까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그녀의 성공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마르타 S의 도전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날의 도전에서 끌발을 하지 않고 트루말레를 정복한 라이더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마르타 S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남자 선수들도 해내지 못한 걸 마르타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변속기에 있었습니다. 드레일러는 다리 힘이 약한 여성 라이더들도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변속기와 드레일러를 말할 때 툴리오 캄파놀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가 발명한 드레일러는 그 후에 나온 것이고 초창기에 드레일러를 발명한 사람은 폴드 비비라는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즐기면서 벨로시오라는 필명으로 글쓰기를 좋아했던 작가 드비비는 집에서 10km 떨어진 레퍼블리크 산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자주 다니곤 했습니다. 1889년 어느 날 드비비는 그날도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레퍼블리크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독자인 한 사람이 자신을 추월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잔뜩 구겨진 드비비는 집으로 돌아와서 고개를 쉽게 오를 수 있는 장비 개발에 몰두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2단 뒷변속기였습니다. 당시 자전거는 기어가 하나뿐인 싱글 기어 자전거였는데요. 경사도가 심한 고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드비비가 어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드레일러를 발명했으니까 라이더들이 환호할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시큰둥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뚜르드 프랑스의 창시자죠. 앙리 데그랑주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로또 신문에 변속기는 몸이 약한 사람이나 여성들이나 쓰는 물건이라고 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냉대에 굴하지 않고 드비비는 매일 아침 자신이 발명한 변속기를 단 자전거를 타고 렛버브리크 산을 올랐습니다. 싱글 기어로 오르는 라이더를 한 명씩 추월하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드비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젊은 여성이 자신이 만든 자전거로 뚜르말레를 오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이벤트를 기획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발명품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마르타S의 뚜르말레의 정복은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여성도 변속기를 잘 활용하면 남자들처럼 높은 산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하지만 사이클계의 대부로 군림했던 앙니 대구랑주는 여전히 변속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뚜르말레 정복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다단기어는 45세 이상만 쓰면 좋겠습니다. 드레일러 장비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기 근육의 힘으로 오르는 게 성취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라이더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이번 시합은 드레일러가 노인들에게나 어울리는 장비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고정기어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앙니 대구랑주의 이 말에 드비비가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의 발명은 분명 자전거 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지만 제대로 대접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드비비의 변속기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선보였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중화에 한계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비비 역시 자신이 발명한 드레일러에 대해서 무심했던지 특허 신청도 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드비비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자전거 라이딩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종일 자전거를 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화된 느낌을 받습니다. 주변 환경과 교감을 통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자전거 여행과 글쓰기를 좋아했던 드비비는 사이클로 튜리즘, 즉 자전거 여행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용어의 창시자가 바로 벨로시오라는 필명을 썼던 드비비라는 건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는 말년에 수도승처럼 검소하고 엄격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매일 아침 고대 그리스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불행한 사고로 이 세상과 작별했는데요.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든 중 다가오는 차를 피해 뒤로 물렀다가 전차에 부딪혀서 사망했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좋아했던 드비비는 라이더들에게 꼭 필요한 7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라이더를 위한 7개명, 새겨들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첫째, 휴식은 자주 하지 말고 하더라도 짧게 하라. 둘째, 배고프기 전에 먹고 목마르기 전에 마셔라. 셋째, 식욕이나 잠이 달아날 정도로 무리해서 타지 마라. 넷째, 추위를 느끼기 전에 한 겹 입고 더위를 느끼기 전에 한 겹 벗어라. 다섯째, 투어 중에는 술, 고기, 담배를 멀리하라. 여섯째, 특히 처음 1시간 동안에는 무리해서 타지 마라. 일곱째, 절대 과시하지 마라.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 경험이 많은 드비비의 조언이니까 믿고 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자전거 여행가 폴드비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드레일러 발명의 이야기, 그가 전하는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세상입니다.